나도 이렇게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을까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3시부터 서울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명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가 막 해던지 아이고 누나 빈손으로 오지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질 것 같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아야 노래는 어떻게 아세요? 배우셨어요? 어우 감사합니다 창원의 뼈를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신나는 거 여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즐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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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